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,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. 그들이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도모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마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같은 일은 정치 세계에서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. 겉 다르고 쏙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마도 온라인에서 가장 정치인 가운데 욕을 많이 먹는 정치인을 손에 꼽자면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단연코 야당 인사들 가운데서는 1위가 김무성 전 대표이자 전 의원일 겁니다. 탄핵과 관련된 사안 때문에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한 맹렬한 폭격은 운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것은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더라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. 김무성 전 의원과 함께 맨몇 현역 국회의원들은 마치 한묶음의 사람들처럼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쉽게 없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. 어떤 국회의원은 나는 개파 정치를 하지 않고 개파 정치를 싫어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어차피 쇠를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. 따라서 말은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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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같은 편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 다음에 승리했을 때 농공행상을 나누는 관계가 바로 일상이다 이렇게 봅니다. 삼선 의원인 국민의힘의 김태흠 의원이 아주 크게 작심하고 김무성 전 위원을 맹폭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. 나름의 정보와 확고한 소신이 없이는 특정인을 개량해서 비판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그 특정인은 여전히 현직은 아니지만 상당한 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없지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김태흠 의원의 아주 격렬한 그런 공세이자 비판입니다. 김태흠 의원의 지적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행해되신지를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. 다만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기초에서 김태흠 의원의 주장을 여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6월 8일 날 김태흠 의원의 폭탄 발언입니다. 제목은 김태흠의 생각입니다. 김무성 전 대표의 전당대회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. 김무성 전 대표는 최근 이준석 후보를 따로 만났으며 특정 후보를 조종하는 등 마크에서 구태정치를 연출하고 있다. 모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 우리당 전당대회를 분탕질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. 당 외곽에 마포포럼이란 조직까지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줄세우는 등 사실상 당의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. 김무성 전 대표의 이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. 지난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종룡했던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. 직전 원내대표 선거에도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라고 믿기 어려운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. 김무성 전 대표는 탄핵을 주도하고 탈당으로 당을 분열시켰던 장본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진정으로 반성해야 될 것이다. 어떤 욕심을 가지고 당의 뒤에서 뒷배정치와 패거리정치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노역을 버리고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이 당을 위하는 책임 있는 자세다. 최소한의 양식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. 요약에서 정리하면 3선 김태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주장은 김무성 전 대표가 상왕정치를 하고 있고 뒷배정치를 하고 있고 패거리정치를 하고 있고 당내의 원내대표 보궐선거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깊숙이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김태은 의원의 주장입니다. 물론 이 같은 주장을 갖고 김무성 전 대표척에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. 저는 그의 글에 동감을 표하기 때문에 김태은 의원의 주장을 소개할 뿐입니다. 다음은 두 번째 김태은 국민의힘의 의원의 6월 1일자 발언입니다. 우리당 전당대회가 모처럼 흥행 속에 진행되고 있어 정말 다행이다. 흥행의 주된 요인은 이준석 후보의 새 정치 바랍니다. 이준석 후보는 캠프 사무실, 지원 차량, 홍보 문자 없는 산무성거로 기존 정치의 틀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높게 평가한다. 그러나 어제 nbc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의 대권준비용 사무실을 이용한 사실을 모 후보가 제기했고 이준석 후보는 그 사무실에서 몇 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인정했다.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언론 인터뷰를 거기서 할 정도인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.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후보는 유승민 계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개인적 정치적 인연을 갖고 있고 이것은 전당대회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유승민 의원의 사무실을 이용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. 이준석 후보는 그냥 필요 없어서 사무실을 안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는데 그의 말은 내 사무실과 같은 사무실이 있는데 왜 굳이 사무실을 둬야 되는가로 들린다. 또한 유승민 전 의원도 대권 후보로서 전당대회 특정 후보에게 대선 캠퍼의 영향을 제공했다면 전당대회 개입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될 것이다. 이준석 후보는 지난 총선 전 몬언론에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하겠다는 말도 했다. 정권교체의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출범할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특정 대권 후보와의 밀착으로 야권 통합과 후보 단일화의 대의를 걸어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. 이것도 김태흠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. 이 주장에 등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직접 접촉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. 다음 세 번째 김태흠 의원의 5월 24일자 발언입니다.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며칠 전 이준석 당대표 후보자가 생뚱맞게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컴퓨터와 실험하던 나를 사람들과 실험하는 곳으로 끌어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.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저를 영입해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도 했다. 아시다시피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의 행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비난하기 바빴고 심지어 등을 돌린 채 몇 차례 당적까지 변경한 사람이다. 그런 그가 항상 감사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니 비난하고 탈당하는 것이 이준석식 감사의 표현이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한 은행이라 더욱 씁쓸하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느니 은행은 노해한 기성정치인의 뺨을 친다. 젊고 신선한 정치를 하겠다는 이준석 후보의 은행이 무청이나 공허하고 씁쓸하게 느껴지는 하루다. 이 모든 종류의 주장의 출전은 김태흠 의원의 페이스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. 어쨌든 6월 8일자 주장처럼 김무성 전 의원이 막후에서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심지어는 당대표 선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김태흠 의원의 주장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